저 지금 분위기 다운 시켰으니까 우리 기분 업 좀 시켜주세요 아 진짜.. 사실은 예성이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쵸? 주최경이랑 승리하고 무드 가져와서 너무 아는데 예성이 전부터 굉장히 감정이 막.. 업 해줘요 업 한 번 시켜주세요 업 한 번 시켜주세요 업 해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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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신나는 건 원래 춤추는 데 한 번만 쳐줘요 이게 기사한 춤추는 거에요 제가 2년 동안 연습을 추면서 많이 해서 키즈 포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쟁반 춤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되게 프로답게 연습 많이 했어요 에센타운에서 추는 거 다 봤거든요 그냥 보여주세요 뭐 안무나 추게 해줘요 보여줘 보여줘 브러시 wanna go 사랑해 우리 Huge 라이브 본 Used 누군 들어 Var 이정시 여기 지금 마무리가 여기 진짜 연습 많이 했네 으아 진작 진짜 ons 생각했네 웃지마 그다음에 진짜 잊지 말라고요 제발 왜 웃어? 여러분 비웃지가 않아요 왜 웃어? 계속 화내지마 너희들 빨리 인사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귀요디는 전화해도 될까요? 귀요디네